Q. 정전의 전쟁은? 어? 박수 제가 또 잼조를 잼조 내 점수를 왜고 늦지한다 게임지 어딨어 어 이거 촉발이 아 좆됐다 졌다 아 안 그래도 오늘 4시에 축구하는데 오늘 어디나.. 어디요? 멕시코 저 토큐 멕시코 2 대 0으로 우리나라 지는 거에 걸었어요 흐하하하하하하 맥클 맥클 어 뭐야 맥클이 왜이리 잘싸 맥클이 잘싸요 잘이 어 돼지 있다 2층 어 리포드 이츠 돼지 무조아 아 목울러났어 아 개핀데 돼지 개핀데 약 빨고 개핀데 지금 나이스 어때요 이게 자리합니다 무조아 무조아 리퍼 무조아 리퍼 개피? 아! 제니야 타커! 제니야 타커! 나이스! 자리야 무조아! 자리야 무조아! 다이소! 깔끔해 깔끔해 아 눈쟁이 님 많이 죽었어 예? 쟤 쟤 뭐했는데요? 이거 왜 갇혀있어? 옛날 컨트롤이 아닌 신대인데? 확실히 뭘 써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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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슬프겠다 성인물 찍으시네 여기 안 열렸어 로드오브 왼쪽에 제 생각에는 이거 저희 공격집니다 일맥 인정 예 제가 갱글러거든요 아 이거 뭐야 그립 끌렸어 많이 죽으셨다 아 로드오브 반피였는데 죽은 정도가 아닌데? 찼습니다 왼쪽에 로드오브 또 가! 또 가! 또 가! 리퍼 D 리퍼 D 리퍼 D 리퍼 D 리퍼 D 리퍼 형아 이거 방암할까? 형아 이거 방암할까? 아 위에 자리야? 오 저 엔진님 어딨게? 아 저거 로드 엑살 잡고 한번 제이비 새끼 왜 이렇게 잘해? 뒤에 내가 있어요 뒤에 내게 있어요 잡았습니다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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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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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호그 요즘 그랩 에임 핵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확실하게 근데 구분이 안가 핵인지 잘하는건지 천상계다 보니까 잘하는건지 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헤드에 반사했으면 금방 잡았겠는데? 오른쪽 방에 리퍼하고 로드호그 노그랩 그랩 빠졌어요 아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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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도 개피 리퍼야 개피 리퍼 D 오케 나이스 다운 석양 왼쪽 석양 왼쪽 어이 뭐야 궁 쓸거 그랬나? 뭐여서 가죠? 대체기 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대 딜 그러니까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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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가상 좀 잡아줘야 해 조화좀 도몸 우클릭 왼보이 마왕 어디 있음 우뚜 좁다 우클릭 아이 아 아 아 조화 떨어졌어 어 많이 때려도 자리아야 로드 그릇 빠졌어요 어 우리 왜 다 죽죠 아 저랑 디바곤 모아서 갑시다 그냥 3선이니까 오케이 디바님 3선이니까 디바님 손가락 있죠 오른쪽 위에 방에 리퍼하고 로드 계속 있어요 와 로드 그릇 다운 왼쪽 맥크리 아래 뒤에 석영 주심 야이 지랄 석영 뒤에 사려줘 쟤마 메뉴 돼지 돼지 일단 오른쪽 방에 거의 확정이에요 리퍼하고 아 오른쪽 방에 로드오브 또 있음 리파도 오른쪽 방 자 그냥 오른쪽 방 가보죠 아 자리야 있어 자리야 돼지따원 매크리 왼쪽 자리야 자리야 갑시다 갑시다 구원 왼쪽에 매크리 있어요 왼쪽 위에 매크리 자리야 부좋아 로드오 궁 자리야 부좋아 나이스 아 추월 카레야 부좋아 다운 나이스 파워렛 룰슛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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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끝나왔네 근데 이거 딱 봐도 그건데? 사이즈가 공격이야 저 겐지 진짜 못하는건데 지금? 겐지 그냥 놀라고 뽑은거에요 공격이야 아 공격 공격 벽배건다 멕시코에 치킨 두마리국 더럽습니다 방금 두마리 먹고 왔어 아까 이렇게 했다? 아니죠 아까 이렇게 였죠 잘하시는거 문쟁이님 승리를 올리겠네 이렇게 점점 더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거죠 많이 죽으셨어요 그래도 아니 왜 계속 그래요 뭘 죽어요 계속 제가 추천은 누르러 갈게요 지금 아이 감사합니다 행갑은 제가 뭐라는거에요 이거 트레이서 깜짝깜짝 뭔 대사에요 저 대사 대사 엄청 귀여운데 소리가 방송 추천 눌렴 나도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많아 두고 계셨는데 이렇게 추천파리를? 아 먼저 퍼먹엉 아 옛날에 몇백명도 기본으로 가셨는데 52명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저 유튜브 지금 566보고 있는데 아 두개 동시에 하고 있어서 왜그래요 왜그래요 깔끔하게 이깁시다 아들이랑 같이 본다고요 재방송을 파이팅 파이팅 이깁시다 이깁시다 거고 거고를 무찌릅시다 깜짝바스키 조심해요 좋아좀 로드 그래 빠졌고요 로드도 저기 위에 있다 얘들 아예 옆으로 안 돌아요 리퍼가 있긴 한데 아 리퍼 2층에 있다 리퍼 2층에 있다 리퍼 2층에서 갖고 오고 아 살려줘 리퍼 2층 리퍼 2층 리퍼 2층 리퍼 2층 리퍼 2층 로드 오쇠 오쇠 잡아요 이거 오쇠 오쇠 니퍼 리퍼리퍼 로드오그 내려왔어요 로드오그 내려왔어요 로ık오그 만 피 로드오그 난 피 로드오그 나왔어요 로드오그 나갔어요 어 뭐야 로드오그 개피 누르렀다가요 우클릭 우클릭 맞고 죽었어 저 찼어요 궁 석양 석양 아 자 이거 루시오 개피인데 어이 저 애들 매너스 이거 두금쓰게 이거 잡아야 이거 이거 잡아 이거 루시오 루시오 주유소 매크리 주유소 매크리 이겨버리기 이겨버리기 아 이겨버리기 아 눈쟁이님 번창하십시오 뭐요? 번창 아 번창하시라고요 저는 소리 죽어 아 뭐야 죽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줄 으흐흐흐흐흐 아 감사한데 아 나 왜 죽은 거야 저거 아 아 그냥 이겨버렸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시네 쓰읍 내가 겐지를 뽑았는데 이겼다는거니 우리팀이 잘한다는거야 궁 뽑고 하는거 못봤어요? 전 그냥 어그로에요 그니까 겐지 궁 쓰면 소리가 엄청 우렁차게 들리잖아요 그 때문에 어그로가 끌려 그걸 이용해서 어그로를 이용해서 겐지가 계속 살아있다는걸 어필을 하면서 딜을 넣지 않고 최대한 생존형으로 가는거죠 재겐지네 뭐야 이겼는데 왜 점수 이렇게 줘? 뭐야 왜 등수가 떨어졌어? 아닌데 뭐지? 왜 점.. 등수 안올라요?